자, 그럼 이제 이더리움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더리움 한번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이더리움은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을 좀 강하게 나와줬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저항을 받은 위치는 기준의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61.8% 그러니까 원래 기존 저항 자리에서 저항을 또 받은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상도 돌파해내지 못하고 조금 더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때 만들어졌던 이 저점 같은 경우가 지금 이더리움은 이미 거의 도달을 했고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남았어요. 그렇죠? 지금 하방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더리움은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알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아직은. 아직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방어력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52K만 채우러 가도요. 이더리움은 이 저점 이탈할 거예요. 2110달러가 저점이죠 지금. 이거 이탈하게 될 거예요. 이더리움만.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52K 가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 울어요. 49K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비트코인이. 그럼 이더리움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저 멀리 여기가 있을 수 있어요. 2000달러 언더러. 뭐 이런데 이런데. 1700달러 이 정도. 다음 지지가 될 만한 어디가 될까요. 이런 정도. 1700달러 정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49K가 또 이탈된다. 그럼 저는 비트코인 44K에서 46K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타락할 거다. 49K가 만약에 이탈되면. 49K가 이탈되지 않는 거를 저도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44K에서 46K를 봐야 돼요. 아까 벤자민 코엔이 얘기했던 이더리움의 저점. 뭐 1200달러까지도 얘기했었는데. 그럼 뭐 비트코인이 만약 44K에서 그걸 가잖아요. 그러면은 불가능하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불가능하진 않아요. 1200달러. 1200달러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진짜 많이 가면은 1500, 1700 사이.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49K가 이탈되면. 아직 49K가 이탈도 안 됐으니까.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CME 갭을 채우러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니까. CME 갭을 채우러 간다면. 일단 이더리움은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왜 그러냐면은 이더리움이 아직 매수하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계속 지금 몇 주째 이더리움에서 주목해야 될 이 하락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이거는 좀 벗어나줘야 돼요. 이 하락 트렌드. 주가가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를 좀 해줘야. 그래야 이제 이 전체적인 추세가 이 파동을 이제 반등으로 좀 돌려놓으면. 뛰어나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려고 했다가 또 이탈하고. 계속 지금 이탈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은 절대 매수가 적합한 종목이 아니다. 적어도 이 하락 트렌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나와서 그럼 이 돌파가 이때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이때부터 아 얘가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럼 매수는 좀 어디서 받으면 좋을까. 그럼 손절가는 어디로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아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에서 반등이 또 나왔을 추가로. 그래서 뭐 여기까지 갔어. 그럼 이 15%거든요. 진짜 큰 거죠. 이 15% 못 먹는다고 이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15% 반등이 나와도 이더리움은 하락 트렌드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알트코인들은 여기 저점에서 나오는 반등 뭐 2, 30%짜리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전체적인 추세가 좀 돌려지는 움직임 이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잡아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사실 이더리움은 요새 비트코인이 깜짝 이렇게 반등을 해도 그만큼을 반등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려면은 아직 좀 멀었다라는 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이더리움 재단에서 뭐 재무보고서 발표하고 한다고 하니 그런 거에서 좀 탄탄하게 나오면은 살짝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긴 한데. 승재님이 택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표정으로 차트를 보고 계시네요. 사는 건 안 돼요. 이더리움은 지켜보는 걸로. 아직은. 아직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솔라나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계속해서 약간 올해 안에 시가총액 천억 달러 달성할 수 있는 코인 몇 개 이렇게 하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차트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우선 차트상으로 이번에 기존에 이 121달러 여기 안 깨지고 이 하락 채널 상방 돌파 바라봤는데 지금 상방 돌파가 못 나왔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과거 거니까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지지선이 116달러가 되는데 지금 솔라나도 제가 봤을 때 힘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 반등할 때 얘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상 얘도 지금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는 얘가 상방 추세로 좀 돌리는 반등 추세 가능성을 계속 띄웠다면 얘가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돌려나가려다가 지금 했고 여기서는 그래도 뚫어줬어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솔라나가 계속해서 좋은 추세는 유지해주고는 한데 얘가 여기서 이번에 돌파를 못하고 지금 또 눌린 거죠. 비트코인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위축세로 전환이 됐어요.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지금 좀 관망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CMY 갭을 채운다? 그러면은 솔라나도 116달러를 이탈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탈했을 때 이런 이 중단선 이런 중단선을 지켜주는지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중단선을 딛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중단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쭉 밀리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솔라나도 지켜보지만 채널 중단선에서 떨어졌을 때 채널 중단선 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솔라나도 이제 우리가 매수를 봐야 되는 시점은 하락 채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음 저 중단선에서 딛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락 채널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딛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당시 뭐 비트코인 상황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도 이제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저점이 형성이 됐고 반등의 시점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이면 솔라나도 그 타이밍에 뭐 이런 저점을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일반 이제 본업도 있으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하락 채널 돌파 나와야 돼요. 얘도. 그러신 분들은 승재님이 봐주니까. 솔라나가 계속 사실 차트가 그나마 유일하게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비트가 무너지면서. 그렇죠. 갑자기 확 전환이 된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별 수 없죠. 그렇죠. 별 수 없죠. 그렇다면 XRP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데드크로스가 나왔는지.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혹시 리플 안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직. 리플은 아까 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었죠. 네. 제가 지금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가 50, 200일 선을 세팅을 안 해놨고. 저는 그냥 이제 30, 60, 90만 해놨는데.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위축세로 전환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계속 박스권으로 대응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지금 또 박스권 하단에 또 접근하고 있잖아요. 다시 또 제가 봤을 때 DC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이 만약에 49회에 잇따됐다. 그러면은 얘가 이 하단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또 힙소로.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 리플은 차라리 이번에 DC에는 비트코인이 CME 갭을 채우고 나서. 채우고 나서 얘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CME 갭을 채웠는 CME 갭을 도달을 한 상황인데. 얘가 이미 여기가 있다. 그럼 위험하죠. 그렇죠. 과하게 혼자 내려간 거니까요. 얘도 많이 과하게 매도세를 받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은 이게 CME 갭을 채운다고 해서 그 CME 갭이 저점이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저번처럼 CME 갭을 채우면서 그냥 그대로 쭉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CME 갭을 채우고 나서에 다시 또 반등으로 또 추세를 만들어 가는지. 이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이 참고하면서 리플도 채울 때쯤에 뭐 이렇게 또 안정적이 하단에 또 위치하고 있다. 그때 여기 손절 잡고 DC에 해보든지. 그렇게 그냥 계속 얘는 박스권 매매로 계속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저희가 어제 썸네일에 걸었던 그 30K 예상했던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현재 조정 국면에 있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49K 얘기하셨잖아요. 승재님은. 49K가 깨지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도 약간 40K가 깨지면 최저로 30K 본다인 건데. 근데 이분은 사실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입장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받는 게 지금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이 무너져버리면 암호에 좋은 알트코인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트코인을 개별로 일단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아직은 아직은 암호화폐 시장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이탈은 안 돼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출석 기간이니까 방송을 또 못하잖아요. 네. 혹시나라도 다음 주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다음에 방송하기 전까지 만약에 49K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44에서 46K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진짜 정말 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정말 내년까지도 좀 지켜줄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서 거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온도파이낸스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온도파이낸스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온도. 온도. 잠시만요. 네. 온도 차트. 온도 차트 아마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다루지 않았나요? 네.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다뤘을 때 딱 해놓은 하락 채널 같은데 얘는 하락 채널 얘도 아직 돌파 안 나왔네요. 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봐야죠. 그래도 거의 붙은 것 같은데요? 뭐 계속 돌파하려고 얘는 시도는 하고 있네요. 시도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은 아마 여기서 돌파가 안 나왔으니까 다시 또 짓눌려 있는 거고 봐야죠. 지금 돌파도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락 채널 돌파가 나와도 얘가 수직으로 그냥 이렇게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당연히. 돌파가 나와도 한 번도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얘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 이런 눌림에서. 이런 눌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봐야 된다. 일단은 돌파가 쭉 나와줘야 돼요. 아직 이 평선도 좀 많이 매도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단에 계속 비비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계속 한 번씩 체크는 할 만하죠. 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그렇고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현재는 좀 그냥 중요한 부분이라서 들어가고 뭐 손절을 어디를 하고 보다는 일단 그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가. 그 지점을 그냥 염두에 두시고 조금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알트코인들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지금은 좀 매수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매번 했잖아요. 거의 지금 몇 달째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손해보는 말씀은 안 드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 상황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조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재미가 없긴 합니다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근데 이렇게 알트장이 안 좋아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알트 하는 거는 알아서 계속 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운 좋게 이제 수익도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지금 시장을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좀 길게 좀 봐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사실 피디님이 보내주신 밈이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승재님한테 저는 지금 관망 중입니다 해서 고수 인정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투자한 사람은 지금 거지가 되었고 관망하신 분은 멋진 수트 빼입고 걸어가는 밈인데 현재는 관망하는 게 베스트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제가 요새 방송 때마다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비트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이상 뭐 9월 효과로 현재는 9월까지는 가격이 빠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우상향할 자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원래 통상 9월은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네. 마이너스예요. 주식도 그렇고 다 약세장으로 펼쳐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10월, 11월부터는 또 회복세 나오고 맞습니다. 4분기는 보통 강세로 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4분기는 강세가 되니까 좀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저희가 즐거움을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으니 강세장이 돌아올 때까지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댓글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메인넷코인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략팀과 함께 가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저희가 한 번인가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전략팀과 그런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가 또 소개해드릴 만한 좀 프로젝트가 좋은 코인들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말이나 10월 초 렛츠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4분기, 10월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0월의 장을 저희와 함께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고 싶은 차트가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차트를 봐도 알트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걸 아셔가지고 딱히 이거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언젠가 승재님의 추천 코인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이거 봐주세요가 들끓는 4분기 강세장을 기다리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지난주 방송 안에서 섭섭했다 하셨는데 지지받자님 저희가 아쉽게도 다음 주도 추석 연휴에 연휴 때문에 다음 주도 AM 라이브는 없을 예정이고요. AM 라이브는 없지만 프리미엄 콘텐츠는 계속해서 발행이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 첫 달 무료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첫 달 무료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평균 단가가 궁금하다고 야냐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마이너스고요. 지금은 일단 저는 비트코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더리움이 정말 저는 피눈물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더리움 들어가지 말라고 왜 안 말리셨는지 승재님을 살짝 원망해보면서 지지받자님 다음 주도 섭섭하겠군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에는 라이브가 있으니까요. 목요일 금요일에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수요일은 방송이 없고 목요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은 주간 백홍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는 그러면 목요일에 승재님과는 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 여러분. 안녕.